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매일매일 상식과 이성과 합리와 양식과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자주 상식이 위반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이한 일은 청년수당이 7천명에서 10만명으로 수혜자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23일 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주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청년수당 확대 다른 하나는 청년월세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는 무상청년수당의 수혜자를 현재 7천명에서 3년 동안 무려 10만명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을 박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정책도 내나왔습니다 3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4,300억 정도입니다 명분은 청년의 주요문제인 구직과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박 시장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잘 압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인에 의해서 표를 구매하는 일동의 매표활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런 일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따르는 정치인의 선택이란 것도 잘 압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은 서울시를 넘어서 경기도까지 이미 확장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수당,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월 25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해왔고 2020년에는 그 대상을 1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행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앞으로 무한대로 확장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무상을 기반을 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이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인 대체 탄력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튼튼한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력한 반발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학 입시의 불공정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인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 단체들은 문정권이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소주성의 기초인 최저임금제의 극복한 상승폭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좌파 단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정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탄력 근무제 도입이나 정시 확대와 같은 그런 조치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마치 때를 써듯이 자기 편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제가 엉망이 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활동입니다 세 번째 기이한 활동은 친북 앞에서 공권력의 대표주자인 경찰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범행 용의자를 단속하는 미국의 경찰관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법의 집행은 추상같이 엄합니다 경찰의 권위는 아주 높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담을 무단으로 넘어가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경찰봉 하나 없이 거의 구경만 했던 경찰을 보는 보통 시민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관련 단체 영장을 갖고 집행하기 위해 간 경찰관에게 양아치니 깡패냐고 그렇게 망신을 주는 일을 보는 것도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너 이름이 뭐냐? 어디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느냐? 이렇게 대드는 모습은 한국의 보통 시민들에게 너무나 슬픈 광경입니다 경찰은 제압하기는커녕 욕을 하지 맙시다 책임자와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법 집행을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농락 현장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이한 현장과 기이한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인가? 정말 우리는 기이한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윤CHS님입니다 10월 23일자 2년고 학생들의 반발이란 영상을 보고 남긴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정씨가 진보 교육감인데 뭉개고 갈 것입니다 좌파들이 실피출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도리를 모를까요? 자신들의 사상만이 전부인 양 믿고 행동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면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말 잘 알고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특히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자세가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도 현실의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언제든지 틀린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입력되고 나면 다시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긴 인생 사례에서 그 젊은이의 삶 전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CHS님처럼 멤버십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매일 저녁마다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자 등록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초석이자 기초이자 씨앗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